자막 제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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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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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가수 루시체입니다. 자, 찍을 수다. 좀 뒤로. 오케이, 오케이. 자, 청바지 패션쇼으로 가세요. 자, 꾸준히 마음부터 해보세요. 자, 2번으로 2번 빼기야, 2번. 그게 아니고, 거기서 그냥 노래한다고 하면 셀스가 잘 들었잖아. 그럼 최고라. 자, 이렇게 해서 포토치 하시고, 뒤에, 뒤에. 대가서, 대가서, 그쵸? 자, 그 다음은 이쪽 대가서, 대가서. 자, 태양으로 가주시고. 자, 도영이랑, 자, 도영이랑, 자, 도영이랑, 자, 도영이랑, 자, 도영이랑, 자, 왼쪽으로 갑니다. 진짜 아시죠? 어디서 사진을 예쁘게 찍을 수 있다고. 어떻게 해야 되죠? 디디에서. 내가 누군지 아는? 아니, 아니, 아니. 자, 첫 번째 조용히 주무줘서 아픈 겁니다. 자, 앞에서. 이게, 이게. 어디에서 하면 이렇게 사진을 찍는다고. 네, 그래서 제가 고객님께서 하니 잘 받았죠. 여기 앞에서. 이거 앞에서. 이거 앞에서 해도 상관없어. 여기가 가자. 여기서, 여기서, 여기서. 여기, 여기서. 자, 다음 세인. 자, 다음 세인. 자, 다음 세인. 자, 다음 세인. 진짜. 그냥 이렇게 하면 되네. 어차피 여기가, 이게, 인터뷰하러 가야 될 것 같아요. 자, 앞에 보고. 자, 가방을 볼다고 생각하고, 가방을 볼다가, 가방을 보고. 자, 카메라. 자, 한 번. 내가 서. 이렇게, 이렇게. 여, 아니다. 내가, 나는. 그렇죠, 내가. 얼굴을, 카메라. 자, 터. 자, 다음번 내려 보세요. 가운데로. 두 명이 할 때 중요한 건 손도 맞춰주세요 왼쪽으로 맞춰주세요 이쪽으로 양쪽으로 이분 여기 있으시고 두 번째 두 번째 두 번째 두 번째 네 다음은 내려서 이쪽으로 여기 서시고 여기 앞에 서시고 이쪽으로 이쪽으로 네 자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이쪽으로 두 번째 손으로 맞춰주세요 출발 옆에 따라서 손으로 맞춰주세요 네 네